우리나라의 사법 양심의 최후의 보루 최고재판소 두 곳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처럼 일부 인용하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표 국회의장의 가결선표는 유효하다 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장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건 법안이 일단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입법과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때 법사위원장 그때 국회의장 특히 국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러겠습니까? 그러기는 커녕 아, 옳거니 헌법재판소도 이제 오케이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새로운 패턴이 굳어지고 있느냐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는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됐는데 이제 법사위 건너뛰고 왜?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 김도우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 건너뛰고 어떻게 하느냐 상임위원회 별로 그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우리는 직회부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예전에 직회부라는 말 많이 쓴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직회부라는 말이 거의 정치면기사에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상임위원회에서 직회부? 저 상임위원회에서 직회부? 양국관리법도 직회부?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강호사법도 직회부? 이제 원내 소수당에 반대만 하면 그냥 무조건 직회부 법사위 필요 없어 본회의의 직결 그리고 본회의에 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 169석 찬성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어제 양국법 했던 것처럼 입법 독주가 아니라 입법 독채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견대표 황당한 궤변의 극치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회계 망측하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 재판소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다 우리 대법원이 그랬었죠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아니죠 지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느냐라는 상대편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성남시 보건소장한테 병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묻고 대답하고 이런 그게 증거가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랬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대법원이 권순일 재판관 거기 들어있었을 때 그게 2심 항소심까지는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된 거 무효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지사직에서도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이 있었을 때의 대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한 말은 거짓말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소극적인 회피다 따라서 무죄다 라는 식으로 파기 환송을 해서 내려보는 겁니다 그때 많은 법조인들 많은 국민들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다들 벌떡 일어나서 혈을 찼었죠 살다 살다가 거짓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하나는 소극적 거짓말이 있다는 걸 한국 대법관들한테 처음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랬던 겁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한 번 했었어요 이재명한테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란 헌재 결정이 나오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까지 시안부를 주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입장을 밝혀라 막 이렇게 압박도 하고 있고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을 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법조인들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권한쟁의 심판은 추후에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 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진 법조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간통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이걸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체 자기결정권 기타 등등 이런 것하고 비춰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기각도 기각 계속 기각이었지만 그걸 이제 그 어떤 초점을 좀 바꿔가면서 계속 유언법률 심판을 청구를 하니까 결국은 그게 유언이 됐지 않습니까? 간통죄의 경우에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도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체포구속 압수수색의 권한은 검사가 갖고 영장을 신청을 한 뒤에 판사가 발부를 하는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해서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유배된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결정에서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는 의견을 내놓고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입법과정이 잘못됐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준 다음에 그러나 국회의장의 법안 선포 그것은 유효하다 여기에 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권한장이 심판해서 국민의힘이 낸 것에 대해서 5대 4로 그게 인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무효다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또 4대 5로 기각이 된 그것이 이미선 재판관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만히 있으면 추미애가 아니죠 추미애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헌법상에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추미애라는 판사 출신 전 법무장관이자 정치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주장인 거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헌법 제12조 체포, 구속, 압수색 이것은 곧 직접 수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 여기 법조인들도 좀 갈리기는 하고 상당수 법조인들은 후자 쪽을 얘기하고 있죠 헌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반드시 근거를 두는 것이다 라는 건데 추미애는 또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한동훈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 회복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미애 전 장관은 주장을 했습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여옥 전 국회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받기 헌재 검수한 바 오케이 알받기 헌재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자기 쪽 사람들을 미리 알받기 하듯 알받기 인사를 하듯 다 심어놨다는 거죠 우리 사법부의 정치화 그 선봉에 헌재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했다 명쾌한 판결은커녕 찌질한 누더기 판결이다 오늘 검수완박이 과정과 존재가 무효라는 고난쟁의 심판 청구에 헌재가 아몰랑 아니 나는 몰랑 이거죠 아몰랑 아몰랑 판결을 내렸다 너무 기가 막힌 게 검수완박 민영배의 위장탈당 등 국회 입법권이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아니란다 검수완박 검찰 수석권 수사권 완전 박탈 그 피해자는 국민인데 저들은 한쪽 눈만 뜨고 진영의 논리에만 조폭처럼 충성하고 있다 내년 총선 꼭 압승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주먹 불끈 줍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영배 의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죠 내가 왜 위장탈당이냐 내가 뭐 남몰래 탈당했냐 공개일에 탈당을 했고 나는 양심상 꺼리 낄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오히려 국회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있는데 본인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속으로는 좀 양심이 있다면 찔릴 겁니다 본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본인이 크게 떠들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아마 알 겁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목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전남대학교 나오고 지금 광주가 지역구입니다 민영배 의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을 얘기를 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복당 신청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 들어가겠다 그래야 공천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굳은자 공천을 따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복당을 안 했느냐 기회에 있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러다니는 곳에 마치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처럼 함께 다녔었거든요 지금까지 시위원장에도 같이 다니고 어디 돌아다닐 때도 같이 다니고 처음회라는 그런 처럼회? 거기도 같이 다니고 다 같이 다녔었습니다 지금까지 당만 무소속일 뿐 이제 다 함께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복당을 안 한 경우는 안 했던 것은 이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만약 복당을 하면 행여 헌법재판소 판단이 달라질까 봐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복당하겠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 대한